무료대 무료대 준비되셨나요? 렛츠고! 우측 보자 먼 곳 그곳으로 가 멈출 수 없어 지금이 기분 가벼운 발걸음 따뜻한 상괴함 밧도를 흘리고 원이 커져 나질 뻔했듯 너야 구둠이 눈과 용기 실험 가서 이겨내 느껴봐 우리도 함께 라면 겁날 건 없어 꿈 향천짐해 봐 눈이 막 살아나는 장면 비밀 Ready set go 가자고 알렘 꿈꾸던 그 꽃 한 곳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곳 들리니 나의 맘이 보이니 나름 있어 펼쳐진 세계 높이 달란 Like a Peter Pan I look 위즈에 타겔을 열게 다 하셨나요 진정하지 말아 겁낼 필요 없어 멀리 떠나 주민 다리 있어 벌써 그냥 난 다 와 비공 파파파 별 차질이 동네의 Paradise 내 손끝이 닿는 대로 이루어진 Fancy Honey, baby 너도 느낀다면 나를 따라와 뭐가 나 없이도 끌리면 구념, 믿음, 용기 시련과 소화, 기견해 느껴봐 우리 둘 함께라면 겁낼 걸 없어 꿈 향해 전진해 방금 이마의 수련한 동작은 미래 Ready, set, go 가자고 I am 꿈꾸던 그곳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곳 들리니 나의 맘이 보이니 나를 믿어 펼쳐진 세계에 높게 달려 like a Peter Pan I am I am 미치게 스테디 향해 다 같이 fly up 꿈을 실이 만나는 곳 다시 새로운 곳으로 난 말할 수 있어 함께 가는 거야 너에게 꼭 약속할게 지금이야 나를 봐 가로고 I am 꿈꾸던 그곳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곳 들리니 나의 맘이 보이니 나를 믿어 펼쳐진 세계에 높게 달려 like a Peter Pan I am I am 난 너를 믿어 펼쳐진 거야 내게를 더 펼쳐 봐 자른 두껏 너는 지지 마저올게 난 놀란 우리 꿈이 펼쳐진 해도 I am I am I am I am I am 데뷔곡을 보여드렸는데 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5월에 만 16.8세로 최연소 그룹으로 데뷔한 더윈드라는 팀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노래방에 다시 만나라는 노래방 엔딩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 아일랜드는 더윈드의 유스틴 감성에 청량감 가득한 노래인데요. 아일랜드처럼 청량감 넘치는 5월에 고려대학교 축제인 석탁대성대에 초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현중 분위기만큼은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데요. 다음 곡은 이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파이팅 넘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와 인민이 앨범 2집 타이틀곡 파이팅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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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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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드린 곡은 정인들만의 화이팅 넘치는 화이팅에 이어서 설레는 마음으로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도 위니 2집의 트롯곡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아, 힘듭니다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우리 석탑 대동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청춘예찬입니다 고려대학교 밴드부 형 누나들과 저희 더윈드만의 색깔을 불러드리는 청춘예찬 고려대학교 형 누나들 같이 따라 불러주실거죠? 네 고대 시작하기 전에 다같이 곡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민족하면 여러분들이 고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민족! 고대! 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만 더 해볼까요? 민족! 고대! 고마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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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비공차공소 말하실 수 있죠? 팬분들 분들도 거기 다 되셨나요? 바로 가시죠 네, 경란을 가자라! 시작!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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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랑은 단날이 되어라 어깨를 걸고 한 나의 눈에서 주의 난다 사랑은 단날이 되어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사랑이 단날이 되어라 너뜨끈한 사랑이 되어라 아름다운 사랑이 단날이 되어라 어깨를 걸고 한 나의 눈에서 주의 난다 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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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 아름다운 사랑이 단날이 되어라 어깨를 걸고 한 나의 눈에서 주의 난다 여러분, 재밌으실까요? 네! 우리 끝까지 불러주자! year old, 둘, 셋, 넷 추. 어깨를 걸고 한 나를 눈에서 주의 난다 아빠랑 상관 나 빨래올아 어깨를 걸고 하나 대들인 절 규칙을 빛낸다 어깨를 걸고 하나 대들인 절 규칙을 빛낸다 대학교 학생들과 한마음으로 불러본 청순, 예찬 모두 함께 불러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큰 대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때 또 다시 같이 부르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지긴 사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바로 다시 만나라는 곡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다른 노래가 있었다고 하셨고요. 바로 고려대학교 1타의 오너들은 다시 만난 챌린지가 조회 트럭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로 펴셨겠지만 그래도 챌린지 촬영해주셨던 누마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챌린지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짱! 그만큼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온다면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였는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형님들! 같이 불러주실거죠? 큰일! 네! 다신의 날, 다신의 날 이진이엄스가 2주에이사진 분들을 다 같이 따라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GUES의 멋진 무대들을 재밌게 즐겨두시고 우리의 멋진 무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응원과 호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회한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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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